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베비쿨 선생님의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네티나무 도서관에서 대출을 했는데요. 있는 책 없는 책을 탈탈탈탈탈 털어서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를 마지막 책으로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이 털뿐이겠습니까? 여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월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슴도 있고 또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연극에 버자이너 모노로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한창 했었는데 저는 사실 공교롭게도 제대로 못 봤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공연이 성향리에 이루어지고서 몇 년이 흐른 후에 제가 연극에 관심이 있을 때 우연치 않게 그분의 버라이터쇼까지는 아니어도 그분이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는 경험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머자이너 모노로그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물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교육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것을 금기시에서는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포로노 같은 거에 노출되면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음지에서만 성행을 하게 하면 이상한 범죄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거를 식탁에서든 어디서든 그거를 이렇게 오픈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나누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탈피할 기회를 우리가 서로에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은 그런 쪽에 좀 취약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하는 첫 단추 같은 그런 아주 큰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요. 정말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성이라는 것이 생명의 불꽃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절대로 진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그런데 이제 교육도 사실은 이렇게 뭐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오픈됐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육 같은 데는 굉장히 이것을 아주 그냥 폐쇄적인 폐쇄적으로 이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범죄들이 그냥 발생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지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게 하면 안 되고 양지에서 꽃을 피우게 하면 꽃이 만발하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도 계실 것이고 청소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라든가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콜... 콜 바이 유어 네임이었나요? 그 영화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경우는 굉장히 부모님이 앞선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부모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 차후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비록 없지만 어쨌든 저는 건강하게 성장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가장 따뜻한 색 블루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건 역시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지 않고 왜냐하면 이 생명체들은 정말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배타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함께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있는 거를 없다고 부정한다는 건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또 어떤 색안경을 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을 가까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기존의 질서를 타파, 타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좀 없애고 새롭게 구현해 가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문화예술을 많이 향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음악도 길거리에서 막 연주하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연주자들이 그런 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만이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잖아요. 기득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리고 영화가 꼭 뭐 이렇게 큰 관람 이런 영화관에 가서 안 보셔도 돼요. 옛날 영화들 정말 훌륭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든 뭐든 이렇게 많이 스스로에게 노출시켜서 자기의 갇혀있는 사고로부터 좀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빛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 삼성당입니다. 채성이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드야, 난 언제 커서 어른이 될까? 그건 호르몬 아저씨랑 호르몬 아주머니에게 달려있어. 아이가 어른으로 변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거든. 호르몬 아저씨랑 호르몬 아주머니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데 아주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만약 볼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네 엄마도 어렸을 땐 너와 똑같은 모습이었대. 호르몬 아저씨랑 호르몬 아주머니는 엄마 몸속에서 10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가 엄마 몸시계가 울리자 깨어난 거야. 그건 그분들에게 매우 언짢은 일이었을 거야. 아이를 어른으로 변화시킬 약을 만들어서 엄마 몸속 이곳저곳으로 보내야 했거든. 예를 들면 털, 가슴, 자궁, 뇌, 뼈, 피부, 관절 뭐 이런 것들 말이야. 호르몬 아주머니 약은 효력을 발휘했어. 엄마의 작은 가슴이 봉곳하게 솟아올른 거야. 그리고 이상한 곳에 털이 나기도 하고. 엄마 목소리는 깊고 아름다워졌지. 그 무렵 엄마는 속옷에 약간의 피가 묻은 걸 발견했어. 그건 말이야 나중에 일이지만 엄마가 될 능력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래.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몸속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엄마는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대. 하지만 엄마는 키가 자라는 걸 무척 기뻐했대. 호르몬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준 약은 엄마를 남자친구 앞에서 두근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엄마 얼굴에 여드림이 생기게 하기도 했대. 엄마는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자라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대. 호르몬 아저씨랑 아주머니 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 그 약은 엄마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대. 엄마는 때로는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에게나 막 화를 내기도 했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다 자란 자신의 몸이 꽤 마음에 들었거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자랄까? 자, 이번엔 네 아빠 얘기를 해줄게. 아빠 몸속에서 호르몬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빠는 여덟 살이었대. 그때는 여자애들이랑 또 비슷한 모습이었대. 조그만 고추를 제외하고 말이야. 사춘기약 남자아이용 호르몬 아저씨랑 호르몬 아주머니는 아빠를 어른으로 변화시킬 아주 색다른 마법의 약을 만들었대. 호르몬 아저씨랑 호르몬 아주머니는 그 마법의 약을 엄마의 몸속 여기저기에 여기저기에 마구 뿌려댔대. 한두 애가 흐르자 드디어 아빠 모습이 변했는데 어깨가 벌어지고 고추는 커진 거야. 아빠 역시 이상한 곳에 털이 났지. 아빠 목소리는 점차 낮고 굵어지더니 나중엔 마구 갈라져나왔어. 아빠는 곧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때 호르몬 아저씨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마법의 약을 가지고 아빠의 고추 안에 숨어있었대. 그 약은 아빠 마음대로 고추를 커지게 혹은 작아지게도 할 수 있게 만들었대. 그러면 끈적끈적한 것이 몸 밖으로 나왔대. 그건 말이야 나중에 일이지만 아빠가 될 능력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래. 아빠는 여자애들과 뽀뽀도 하고 싶었지만 호르몬 아저씨랑 호르몬 아주머니는 아빠에게 여드림이 생기게 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게 만들었대. 하지만 아빠는 아빠는 18살이 되었을 때 여드름은 없어지고 잘생긴 청년이 된 거야. 만세! 나도 이제 턱에 수염이 나고 가슴에 털이 나고 고추가 더 커지고 다리에 털이 났다. 그때 호르몬 아저씨와 호르몬 아주머니가 기르는 개가 아주 강력한 약을 발명했대. 큐피트의 화살이군요. 그 약은 너의 엄마와 아빠가 만났을 때 둘의 몸속을 매우 빠르게 돌아다녔다는 거지. 그 순간 엄마랑 아빠는 서로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대. 그리고 네가 태어난 거야. 네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날 찾는 일은 없을지도 몰라. 아니야, 테드. 넌 이렇게 똑똑한 걸. 난 언제나 널 사랑할 거야. 네,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일 수도 있고요. 남녀노소 어떤 누구가에게 들려질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나요? 사실은 이게 1차 녹음을 했는데 갑자기 날라갔어요. 그래서 2차로 하다 보니까 막 숨이 여러분이 숨이 벅차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순간순간 빠르게 빠르게 읽어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1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날라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여자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 남자친구들도 봐도 괜찮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앞에도 살짝 해드렸고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책을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고 자신을 긍정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나를 긍정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